충남이 전국에서 성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서 성면 피해 구제 판정을 받은 사람 5,200여 명 중 충남 지역 피해자만 약 2,000명인데요. 충남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를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홍성 주민인 이남억 씨는 성면광산이 있는 광천읍에서 7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공순 씨는 보령에 있는 성면광산과 성면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폐에 성면가루가 쌓여 암과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성면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성면패로 인해 몸무게가 17kg 가까이 줄고 좋아하던 등산도 못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성면 피해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 기존에 해오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근 11년간 전국에서 성면 피해 구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중 충남 지역 피해자는 1,900여 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충남에 성면광산이 많은 데다 폐광산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성면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폐성면광산 38곳 가운데 25곳은 충남에 있습니다. 특히 홍성과 보령에 17곳이 집중돼 있는데 전체 피해자 5명 중 1명은 두 지역 출신입니다. 환경단체는 성면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가 많은 곳에 검진과 치료기관을 설립하는 등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면 안전 관리가 앞으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농촌 지역,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폐성면 지분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다른 지역보다 수거되는 것들이 성면 피해를 예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충남도는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성면 TF팀을 구성해 매년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25개 폐성면광산에 대해 덮어놓은 성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수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성면 피해를 입은 도민이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건강영향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관련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서 환경부의 적극 권위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50년까지의 전복기가 있는 성면 피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과 지원정책 확립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